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글씨가 있는 책들은 잘 읽는데요. 글씨가 없는 책들은 잘 읽지를 못하지요. 또한 줄이 있는 거문고는 잘 타는데요. 줄이 없는 거문고는 잘 탈 줄 몰라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마치 형체가 있는 것만을 쫓는다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집, 돈, 또 어떤 명예, 권력, 질병 이런 것들만 쫓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여진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데서 찾으려 한다고 하면 찾기가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산악을 물들이는 어떤 해돋이 같은 경우나 해요. 또 해놈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요. 또 작은 연못과 돌덩이 하나에서도요. 보는 어떤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또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온갖 아름다움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추녀끝이나 봉닭물에서도 어떤 넉넉한 달빛이나 청풍은 있게 마련인데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은 어떻게 보면 엄청 긴데요. 우리 사람들이 그 세월을 짧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세상은 굉장히 넓은데 우리들의 마음이 작아서 스스로 일을 좁게 만들어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사계절의 자연 변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한가로운 그런 모습인데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또는 어떤 직장의 노예가 되어서요. 행복을 못 느끼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또한 현재 삶에서 어떤 삶의 쫓기다 보니까 번뇌와 걱정,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도 한번 재살펴보고요. 또 가족들의 모습도 한번 재살펴보고요. 또 나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위치, 여건 이런 것도 한번 재살펴보면서 살아있는 그 자체, 현재 처해 있는 자체,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엄청 행복하다는 그런 어떤 여여한 마음을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13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종송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종송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치면서 우리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경을 하기 때문에, 개송을 하기 때문에 종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종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찰에 새벽에 찾아뵙거나 저녁 때 찾아가시는 분들은 타종하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타종을 하면 사는 절에서의 어떤 개송을 우리는 종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타종을 할 때 밖에서 타종을 한다라고 하면 안에서 실내에서 작은 쇠성으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법당 내에 작은 종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을 쇠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종송이나 쇠성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개송을 바로 종송이다, 종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종송 속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이치가 담겨있는 우리가 개송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예불이다라고 하면 지심기명래에서 예불하는 것만 아시지 종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도량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알지만 도량석 속에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도량석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종송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종송을 하면서 하는 개송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서 오늘 진도를 나갔으면 합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혜열의 진실이 개경계라는 것은 바로 경전을 여는 개송이지요. 경전을 잃으면서 하는 경전을 찬탄하면서 하는 개송입니다. 무상심심미묘법이라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검이 진하도록 만나뵙기 어려운데 악음문견득수지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원혜열의 진실이 바로 부처님의 진실이란 뜻을 꼭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경전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개법장 진언, 법장, 법의 창고, 부처님 말씀을 여는 참된 말이다 했는데요. 바로 옴, 아라남, 아라다. 옴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희망, 성취, 탄생의 뜻이 있고 아라남은 깊다, 아라다는 이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옴, 아라남, 아라다 하는 것은 깊게 이르겠나이다. 꼭 깊일코 깨우치겠나이다. 부처님법을 꼭 깊일코 깨우치겠나이다 라고 다지는 것이지요. 원차종성변법계 철이오암실개명이라. 원차종성변법계. 이 종을 치니까 어때요? 원건대 이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해서 바로 종은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요. 종소리는 진리가 퍼져나간다는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철이오암실개명. 바로 이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법계에 두루해서 철위의 어두움은 모두 다 맑아지고 바로 어두운 무명의 삶을 사는 우리 중생들이 바로 지혜를 터득해서 다 맑아지고 하는 뜻이지요.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의 중생 성장각이다. 삼도이고 파도산. 삼도, 사막도다 하는 것은 바로 지옥아귀 축생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막도의 고통세계에 있는 도산지옥이 무너져서 도산지옥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하면 죽어서 꼭 가시는 곳으로 아는데요. 여러분들 땅지자, 가치록자를 쓰거든요. 지옥은 그러면 땅속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고통을 우리는 지옥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지옥아귀 축생 삼도의 고통세계에 바로 그런 지옥세계가 무너져서 도산지옥이다 하는 것은 칼로 형성된 지옥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칼로 베이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도산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체의 중생 성장각이라 모든 중생 하나같이 정각을 이뤄주야다. 그러니까 모든 걱정, 신분 내가 다 없어지고 편안한 상태, 올바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나무비로교주 화장자존년 보게지금문포 낭함지옥죽 진진혼입 찰찰원용 10조 9만 5천 48자 1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했어요. 화장세계 교주이신 화장세계 연화장세계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깨달으신다며요. 법문을 하셨는데 알아듣는 분들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범천재석천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했어요. 열의 직연을 보여주기로 했었다라고 했는데 열의 직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지혜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올바른 지혜를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고탱 없애기 위해서 출가해서 득도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중생들을 살펴보면 고통을 안 겪고 사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우리 중생들이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번뇌를 전부 없애주시고 편안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부처님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은 부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바로 불법성 삼보 가운데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셔가지고 이러한 이치, 이러한 법을 전하려고 하면 법의 위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인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하응경을 설할 때 여덟 번 회의를 했어요. 일곱 군데 장소를 옮겨 가시면서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비로자나 부처다라고 인지를 시켰고요. 두 번째 회의 때 그런 법을 터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를 깨치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지혜로운 보살을 하나 만들자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문수보살은 지혜를 관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비로자나 부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험경에서 설했기 때문에 화험경의 주전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요. 바로 연화장색의 교주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기도 하지요. 즉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장색의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배로운 진리를 연설하여 티끌색에 포교하신 8만 법문 10조 9만 5천 48글자 화험경이 10조 9만 5천 48글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험경께 귀합니다. 이런 이치를 전부 설해놓았는데 전부 뭐예요? 일승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2승 3승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전부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진리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부처님 진리 하나가 바로 대방광불 화험경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께 우리는 귀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이치, 진리, 법에 귀의를 하기 때문에 화험경께 귀의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불법승 3보 가운데 우리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이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도 법을 깨우치셨고요. 법에 사시는 분이시고 법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험경께 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1개 약인 요교지 3세 일체불 음반법개성 일체유심조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면 마땅히 법개성을 권하여 보아라. 그런데 법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법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본성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화험경에서 보면은요. 우리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찾으러 저래 많이 다니시지 않아요. 부처님 찾으러. 부처님 친견하러. 그러나 실제 부처님은 화험경에 보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는 없어요. 부처는 없는데 우리는 부처를 맨날 찾으러 다니려고 하니까 부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봄을 찾으려고 봄에 매화향기가 나서 천지를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돌다 돌다 결국은 사찰에 돌아와서 자기 사찰 뜨라게도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배와 향기가 바로 봄을 뜻하게 되더라. 그래서 봄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부처는 어디에 있냐. 지혜를 깨친 마음속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깨치기 전에는 부처도 중생도 아니잖아요. 원래 태어난 우리는 공이에요. 본래 무일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부처가 되려면 부처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중생이 되려면 중생이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중생이 되는데 우리는 다 중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처의 씨앗은 가지고 있지만 부처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부처의 인연을 만들어야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부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와 중생 둘이 아닌 이치. 이 공의 이치. 부처님은 이걸 가르셨죠. 그래서 유두 무두 아니고요. 입고 없음도 아니고 부처와 중생도 아니고 이런 것을 뜻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제일 처음에 입구에 일주문이 있고요. 조금 가면 사천왕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리문, 해탈문이 있는데 부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둘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걸 알고 보면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법성을 관해 바라던 것이고요.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 하나로 지어졌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이 있을 때는 날씨나 흐리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 해도 마음이 기뻐지고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고민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오로지 마음 하나로 지어졌느니라.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요. 바지옥 진언이다. 바로 지옥을 깨트리는 진언인데요. 나무앗다지시남삼략삼모타 쿠치남다냐타오 마자나 바바시찌리찌리 호미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을 전부 깨트려서 진리를 깨우치겠다. 지옥을 깨트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걱정, 근심, 번뇌를 다 없애는 게 지옥을 깨트리는 것이지요.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면 자연이 뭐예요? 행복함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이런 어떤 걱정, 근심, 번뇌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당연히 편안함이 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깨우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쇠성으로도 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장업연부를 가해가지고 28줄을 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성을 할 때는 아침에는 28줄을 치고 저녁때는 33타종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28줄을 하기도 하고 이걸 줄여서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가는 종성이 원화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원화진생 무별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내 목숨 다하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독상수 아미타불 한골수로 부지런히 정진을 하되 아미타불 한골수로 부지런히 정진한다 하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은 서방정투의 극락세계를 장화하신 분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미타부처님께 내 집안 편하게 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부처님이 옛날 법장비구로 있을 때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득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부처님이 그런 48가지 원을 세워서 득도를 하신 것과 같이 아미타불 한골수로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것은 아미타불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한골수로 정진을 하되 심심상계옥호광이에요. 심심상계옥호광 마음과 마음속에 옥호광을 부여잡고 옥호광을 부여잡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서 마음속에 빛을 내게 하고 염념부리 금색상 생각생각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게 하리다. 생각생각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물건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금인이라고 그러죠. 금인. 실제로 전해가면 여러분들 금으로 다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금인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금구 또 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을 우리는 금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요즘 여러분들 법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법당은 법을 설하는 것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법당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임을 갖고 강연을 하고 하는 것을 강당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초까지만 했어도 부처님 모셔놓은 것을 금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큰절에 가보셔요. 어떤 큰절에 가도 부처님 모셔놓은 것이 크지를 않잖아요. 부처님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략 30평 정도 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큰절에 가도 부처님 모셔놓은 데가 왜냐하면 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을 설하는 것은 설법전이다. 또 법전이다 해서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법당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기 힘드니까 부처님도 모셔놓고 또 부처님 모셔놓은 것에서 법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법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 생각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부처님의 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배워서 어떻게 해서든 부처님의 몸을 만들겠다. 법당을 만들겠다. 마음속에 부처님의 어떤 지혜를 터득하면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즉시당, 신즉시불이다. 그런데 바로 부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치면 부처가 되지 않아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부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어요. 똑같은 시작은 같이 했는데 부처가 되려면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부처에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부처를 이루어야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중생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예요?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질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의 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집염주법계관이다. 내가 지닌 염주로서 법계를 관하면서 우리가 염주다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염주다라고 하면 구슬주자를 쓰는데요. 생각염자의 구슬주자를 써요. 생각염자의 구슬주자를 쓴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구슬이에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108주가 있고요. 또 팔목에 차는 합장주가 있고요. 또 1080주가 있는데요. 그 염주에 보면은 가운데 좀 큰 것이 있지요. 그 가운데로 이렇게 구멍난 대로 투명한 대로 들여다보면 안에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그 큰 구슬을 우리는 모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염주를 돌릴 때는 그 모주를 타나무선 안이 된다라고 해서 돌리기도 하고요. 또 108염주를 돌릴 땐 여러분들 팔자리를 이렇게 꽈아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리게 되는데요. 염주를 돌리는 뜻은요. 염주를 돌리면서 여러분들 전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데 전근을 하든 또 염주를 돌리는 상황이든 어떻게 됐든 염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돌리는 구슬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짝사랑하고 그냥 부처님의 어떤 형상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이름만 명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를 깨쳐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지기 위해서 염주를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닌 염주로서 법계를 관하면서 바로 염주를 돌리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관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보여요. 우리 중생들이 너무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사니까 그 고통을 없애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 고통을 없애주세요 하고 빈다고 해서 부처님이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그 이치를 배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고통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 빌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러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매달리면서 빌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금 마음먹고 있는 것을 꼭 이루고 여야말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지 각고 이런 것을 우리 종교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도다라고 하면 하면 할수록 좋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엔 꼭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각고를 세우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당연히 발전이 오죠. 그런데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처님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불교라고 하는 시기에 어떤 미신적인 신앙적인 기도 아닌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불교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이루어지지 않죠. 수학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풀어주세요. 부처님 제가 백일 기도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경전을 통해서 배워야죠. 또 그런 이치를 배우신 스님들께 법문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절에 가서는요. 그냥 매달리고 빌고 절을 하는 곳이 아니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가르침대로 지혜롭게 숙지를 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에 다니는 목적이지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불쌍하게 비는 나라고 하면은요. 산에 가서 동상한테 비는 거고요. 산에 가서 바위한테 비는 거고 풀 갖다 놓고 비는 거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하야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 배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번에 성적을 올리겠다. 입시 학교 가겠다. 하는 각고를 맨날 아침 저녁으로 세우면서 부족한 거 체크하고 또 잘하는 걸 더 증장시키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요. 그게 종교식의 기도입니다. 그게 불교식의 기도예요. 그래서 바로 허공위승물관이라 허공을 남김없이 모두 꿰어 통하리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닌 염주로서 법계를 관하면서 허공을 남김없이 모두 꿰어 통하리다라는 무슨 얘기냐. 세상에 어떤 무엇이든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염주를 돌리는 이치와 같이 염주에 끼듯이 모든 이치를 다 꿰어서 내가 반드시 부처님의 진리를 꼭 터득하고 말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이제 꾀꼬리가 울고 또 촌목이 우거져서 산과 골짜기는 굉장히 깊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물이 마르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위가 항상 해지고 둔덕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돈과 권력과 어떤 명예를 함께 쥐었을 때는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돋보일 수 있죠. 또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탓을 안 해요. 그런데 부기용한 어떤 권력, 명예 또 가족들을 잃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면요.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모습과도 같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본 모습인데요. 우리는 현재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자인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순수한 자신을 만들고요. 깨우침을 얻어서 진실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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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